안녕하세요. 여러분 미시카여. 반갑습니다. ASMR 13번째 수술기입니다. 바로 손 수술이고요. 어떤 장면을 하셨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여자분 대화하셨네요. 유사체가 좀 많이 안좋으신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천히 할께요. 아무래도 이 일에서 완전히 할께요. 다시 수술 같았구요. 제가 많이 움직이네요. 이 시간은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 이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솔직히 말하는건 끝날거에요 аботuve 못해 못해 почти 쑤쑤, 들어간다. 아, 뭔가 하다보니까. 헨벨이 하다보니까. 긴장된 것 같아, 들어간다. 하아, 아, 되게 슬픈 것 같아. 정신없어, 정신없어, 정신없어. 정신없어. 아, 슬픈 끝냈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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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